오바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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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입니다. 오바디아 오바디아의 묵실하 주 요하께서 애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요하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애돔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한 예언자는 오바디아입니다. 바로 안에 알맞은 말을 어시오.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내가 애돔에서 무엇 있는 자를 멸하며 애서의 산에서 무엇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혜와 지각입니다. 8절부터 갑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텀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었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거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었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가. 한마디로 쫄딱 망했다는 얘기죠. 애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내가 애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애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하께서 애돔을 멸하시면서 그 산이 거룩하므로 시온산에서 기업을 누릴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야곱족속입니다. 1장 17절 18절입니다. 9절부터 갑니다. 그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애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폐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란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요하께서 망국을 벌할 날이 가까운 날이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적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망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그룩할 것이오. 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오. S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적 S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요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산에서 기업을 누릴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족속 7절에 야곱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내곱의 성업들입니다. 그들이 내곱과 애서의 상과 평지와 벌레셋을 얻을 것이오.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개념인은 길러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내곱의 성업들을 얻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스바랏에 있는 자들 스바랏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애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애서의 산을 애서의 산을 심판한다고 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애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계속 그래서 오바디아 끝났습니다. 요나입니다. 요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로 내려 배가 파손할 무렵 요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요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외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요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요하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이 들었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며칠을 지냈습니까? 밤낮 3일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천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이마이었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이마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요나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요아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니라 자기가 요아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가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했네요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맞는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물고기 뼈 속에서 며칠 지냈는지 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하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요아께 부리지저 이르되 요아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아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며 근데 참 신기한 게 요나가 대답을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들어 바다에 던질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빠지면 되지 근데 여기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그치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알아서 빠지면 되지 그 사람들이 요아를 크게 두려워하여 요아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아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밤낮 3일입니다 니누의 크기는 요아 앞에 어느정도 큰 성이라고 합니까? 니누의 크기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다 요나서 3장 3절입니다 요나서 3장 3절로 갑니다 요아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업 저 큰 성업 니누의 외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아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의 외로 가니 아니라 니누의는 사흘 동안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업이더라 니누의 크기가 사흘 동안 그럴 큰 성업인데도 요나는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하루 동안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요 요나가 그 성업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의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분의 1 정도만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네요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지금 읽었던 게 문제에 나왔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고요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를 위하여 가리기 위해 베푸신 은혜는요 박릉쿨 요나서 4장 6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하께 기도하여 이르되 요하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하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업에서 나가서 그 성업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업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요하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박능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누웨를 멸망하지 않으시고 아끼신 이유가 뭘까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오 가축이 많이 있으므로 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메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금 니누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